대전지법 형사 10 단독은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영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정부출연연구기관 40대 책임연구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이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영무원을 여러 차례 밀치고 폭행해 전치 2주에 상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놓쳤습니다.